네 어깨 턴이 좋은 그런 주선수예요. 이 선수가 도전자. 신과운을 잇고 있는 알바레스. 알바레스 21살 도미니카 출신 1m 62, 50.80km. 16전 14승 1패. 개호가 한 번 있죠? 네. 10번이나 개호가 있네요. 아이고 뭐 주목이 좋은 선수예요. 그런 선수예요. 알바레스. 알바레스. 10번의 개호선을 거두고 있는 알바레스 도전자. 이 도미니카도 복숭이 상당히 성행하는 나라죠. 야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 도미니카는 주로 운동한 다음에 미국 프로야구로 데뷔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레기나 할미크 28살 44전 43승 1패. 그중 15회원 선수는 매력적인 달 아피디 오비지 안 포스트 앤 링크 에스 캄프 에스 다니엘 판이 빌의 벨겸 아우 베스트 bbf 4 주사 마이자 여기로 안된 빌려 주심이죠 4 야이 선수가 챔피언 할 미크 할 미크 데 알바레스의 내리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알바레스 도전자 오늘 19차 방어전을 받는 할 미크 알바레스는 세계 타이틀 처음 도전입니다 여자 경기 때문에 10라운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2분 4 4 2분 10라운드 4 아 아 으 으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4 세카나 어쩌네 4 자 공을 했습니다 아 왼손잡이군요 알바레스는 알바레스는 왼손잡이 도전자 빨간 트렁크스 입고 있는 왼쪽에 키가 약간 큰 할 미크 챔피언 1회전입니다 푸톡도 좋아요 4 자 조선수를 비교해 보세요 벌써 그 스타일이 다르죠 예 이 알바레스 선수는 역시 중남미 연식 스탠스를 더 얻게 잡고 할 맥 선수는 뭐 완전 업 라이트 스타일 4 유럽의 정통파 복싱을 구사합니다 리프트를 뻗어봤던 알바레스 5 4 5 5 5 5 5 6 5 5 5 5 6 7 5 한 체급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세 체급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할미크 IBF의 라이트 플라이 플라이 슈퍼 플라이 세 체급을 석권한 바 있는 할미크 오른쪽 선수입니다 빨간 트렁크 챔피언 오늘 19차 방어전 우리도 조금 여자 복싱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인영 선수가 지난번 방어전 할 때 상당히 좀 고전을 했었죠 네 선수라면 1차 방어전이 가장 좋은 거죠 네 레프트 쭉 뻗어보는 알바리스 레프트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맞았어요 네 알바리스 할미크도 맞습니다 레프트 훅 치고 들어가는 할미크 이 회전이 끝났습니다 무 외교에 나가면 굉장히 그 여자들 복싱이 인기가 많은데 네 거군요 라우드 걸이 아니고 제일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이고 인기가 나가며 네 마스터 수능 링스 아 아 아 아 아 여자들은 이제 장갑이 6원수죠 그렇습니다 2회전 경기 초반은 2회전 1 2 바다치는 4 할매크 몸통을 노려보는 알바레스 알바레스 자꾸 가 암 2 스트리트 말이죠 4 앞선으로 배를 때리다가 비쏠을 위를 때리려고 하거든요 좋은 작전이에요 네 왼손잡이 사우스포인 알바레스 잘 피하고 네 바다치는 알바레스 1 2 3 자 중립 코나북은 1 2 스트리트 좋았습니다 할매크 보드 맞는 알바레스 북으로 홍수하는 알바레스 홍수하시는 전문가로서 우리 이인영 챔피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죠 네 오히려 이 곤투가 이제 챔피언이 되고 나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아무래도 수성이 어렵죠 그렇죠 챔피언이 이제 됨으로써 주변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주변의 여권도 이제 챔피언으로써 방어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도 중요한 거죠 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고 있는 알바레스 라이터 폭 좋았어요 할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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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위쪽으로 돌고 있는 진전 서위쪽으로 돌고 있는 건 여기까지 응 좌지에 있는 곳에서 외부의 양으로 맞춰서 차라리 타입을 더 좋아하지? 아, 왜 이뻤어? 네. 이제 외부의 양으로 맞춰서, 정말로 맞춰서, 먼저 외부의 양으로 맞춰서, 다시 틀지 못해. 여기 안 세트, 안쪽으로. 조조? 저까지도 안전합니다. 끌어만던 할미기. 알바레스도 괜찮아요. 네, 만만치 않죠? 이 시합이 이래야 재미있어지는 거죠? 자, 공을 내서 3회전. 이 알바레스 선수는 폼이 좀 피하죠? 네. 앞으로 약간 슈크 아우층 스타일인데. 도전자로서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알바레스. 알바레스의 체중이 앞에 실려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할미기. 할미기 선수의 왼손잡이와 시합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이죠. 약간 거북함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경기 초반에는 3회전. 스트레이트 가볍게 넘어는 할미기. 연축 치고 빠지는 할미기.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알바레스. 원투 치고 있는 할미기. 아멘. 알바레스는 끊임없이 그 앞손으로 복불을 치고 있어요. 네. 일렉터바디. 원투 쓰리. 네. 하나 더 홀딩. 하여튼 이 원투는 말이죠. 안 맞아도 아름다워요. 네. 라이트 잽. 알바레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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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진진 선수가 영국의 마이클 브로디 선수하고 시합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깨끗한 원투. 네. 진진 선수. 참 멋있는 시합을 했는데요. 네. 이기고 다시 비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월 10일 날 다시 이제 그 세계 타이틀 매출합니다만. 네. 그만큼 그 원투가 참 멋있는 거거든요. 3회전 끝나고 지금은 할미크 코너.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후배님들한테 전할 이야기는 답답할 때 원투를 쳐라. 네. 네. 그 말은 꼭 남기기 싶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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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시죠. 라이트. 라이트. 홀딩원 중간. 네. 네. 할 일이 없다. 뭔가 답답하다 할 때는 원투로 실마리게 부르면 될까요? 공을 냈습니다. 경기 초반인 4회전. 스페전 타이틀 매치 중 4회전. 레프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원투 치고 들어가는 알바레스. 계속 스텝 밟고 있는 할미크. 라이트 스트레이트 좋아요. 라이트. 라이트 스트레이트. 성공하는 할미크. 잘 몰고 들어가고 있어요. 라이트 포올로 오르죠. 지금 원투 스트레이트. 고맙습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런피크. 콜라. 라이트 스트레이트. 좋아요. 좋은 건 오히려 도전자가 마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원투 스테이크. 좋았습니다. 그거로 맞는 알바레스. 약간 그 속임수에 있어서 할바레스가 좀 앞서네요. 트랙이 좋죠? 네. 랩트 라이트 쓰고 있는 할바레스. 이쪽으로 받아치는 알바레스. 그렇죠, 이게 맞았는데 지금. 라이트 쪽으로 맞는 할바레스. 하회전 끝났습니다. 하하Lo Lampe. 잘 나가다가. 끝에 사람 맛있는 게 약간 흠이 되네요. 얼굴로 봐서는 고툴선입니다. 네. 아마도.. 느린 동작입니다. 자,에프트가 좋았죠? 네, 또 후기 좋았어요. 다시 스트레이트를 하고, 라이트 윙. 스트레이트는 잘 뻔했었는데, 알바레스가. 네, 스트레이트 성공하는 할미크의 모습입니다. 네, 경기는 중반전, 5회전으로 접어듭니다. 서서히 몰아가고 있는 할미크. 원 투. 다시, 핵급 투수를 맞받아 쳤는 알바레스. 원 투. 플레이너, 플레이너, 플레이너! 네, 알바레스. 라이트, 알바레스. 라이트. 미스브로. 모디브로, 렌타 초이. 플롱이고요. 아트스트리트 도왔습니다. 알바레스도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점수를 따는군요. 아, 라이트 스트리트 트리 네트 강타. 굳어맞는 알바레스. 아래위. 아래위. 할미크. 홀딩. 아, 카운터는 좋아한데, 알바레스? 네. 조금 잘 봤어요. 그렇죠. 왕투, 그렇죠. 랩터 제프. 그 average 아저ī. 마이크. 양이 되ентаordo. 랜츠. 과연? 알바레스 공간에서 오후이 위치는 theCUBE. 고위에서는 알바레스가 SWANA를 봤죠? 네. 알바레스가 조금 적극적인 게 어떻겠냐 생각이 되네요. 얘가 적지고 독일이니까 한정으로 가더라도 확실히 이겨야 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되네요. 이 스트레이트는 아주 좋았어요. 반발. 네, 공을 냈습니다. 경기 중반전인 육회전. 스트레이트. 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알바레스. 레프트 제프. 레프트 제프. 아, 지금 잘 부탁드렸어요, 알바레스가. 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 지금 더 좋잖아요, 지금? 2번을 맞췄는데, 지금. 스트레이트 다시. 레프트 치고이든, 알바레스. 도전자는 지금부터죠? 네.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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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원투가 짧습니다. 다시 버티치고 있는 알바레스. 알바레스. 그렇죠. 알바레스는 왼손잡이에게 유리한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저렇게 뒷손부터 나가야 돼요. 네. 다시 원투. 아, 좋습니다. 이 알바레스가 몰아야 되는데. 원투 스트레이트 코인은? 알바레스. 클린치. 그렇죠. 지쳤어요, 알바레스가. 지쳤어요. 네. 나올 때 받아 때려야 되는데. 다시. 아, 스윙. 좀 거덕은요? 네. 원투 바트 빗나가는 알바레스. 6회전이 끝났습니다. 지쳤어요. 네. 알바레스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꽉 찼네요. 네. 네. 장그 코업이죠. 네. 여행을 제거하는 중.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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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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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가 저런 모습을 보면 턱과 가슴 그 사이를 겨냥하고 때려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반전인 경기 7회전. 6회선 도전자 나왔어요. 원투치고 들어가면 할미카. 라이트 스트레이트 랩투어. 누가 맞는 알바레스. 아 지금 라이트 좋았는데 난 나우는 거군요. 알바레스. 할미카 라이트 스트레이트. 백색으로 비하는 알바레스. 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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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레프톡으로 받는 알바레스. 원투치고 들어가면 할미카. 백! 스텝백! 스텝백! 원투 받아치는 알바레스. 라우 리프트 스트레이트 왔습니다. 파운드 좋았죠. 할미카 맞았습니다. 끝에 맞는 할미카. 네, 끝에 맞는 할미카. 좋았어요. 좋았어요. 이 중반전에 알바레스가 좀 지쳤지만 펀치가 많이 나오네요. 뭐 조금 우스운 말씀이 말이죠. 왼손잡이는 그냥 상대방이 움찔하면 그냥 먼저 때려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좋았어요. 지금 안 맞았지만 좋았습니다. 들어올 때 이거 때려야 돼요. 아, 네. 그렇죠. 알바레스가 일단은 맞았는데. 고음을 올려서 7회전이 끝났습니다. 알바레스가 조금 뛰기 싫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힘든 기색이 역력하죠? 알바레스. 아, 네. 할미카 코너하고는 좀 당리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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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lten에 미디에 세이 미누토, 오케이? 세이 미누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쪽 코너는 독일 말, 반대 코너는 스페인 말. 네. 이제 경기는 종반전인 8회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8회전. 아, 지금 라이트 카운터 제대로 맞췄는데 할 미크가. IBF의 플라이브 타이틀 매치. 라이트 카운터 맞추고도 몰라요, 지금. 라이트 카운터 맞추고도 몰라요, 지금. 1, 2, 3, 4, 4, 5, 6, 6, 7, 8, 9, 10, 10, 11, 11, 12, 13, 13, 14, 15, 16, 16, 16, 17, 18, 19, 19, 19, 19, 19, 20, 20. 1-2 스트레이트, 활밍. 바다 튀는 해바레스의 미스프로우. 조금 몰았으면 좋겠는데. 늘 밀려요, 지금. 여기서 나왔어야죠. 여기, 그렇죠. 1-2 스트레이트. 그렇죠. 1-2 스트레이트 치고 있는, 할밍. 이제 카운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나와야죠, 나와야죠. 아, 늦었어요. 네, 저 얼굴이 벌써 피곤한 얼굴을 할밍에게 알바레스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네, 맘 놓고 들어가죠, 할밍. 자, 랩트 치고 있습니다. 할밍. 나의 피곤한 걸 보여줄 때는, 상대방이 힘이 나는 겁니다. 자, 고음에서 8회전이 끝났습니다. 할밍은 벌써 코너에 들어갈 때도 씩씩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쳐있지만 말이죠. 네. 찢어졌어요. 고운 얼굴이 찢어졌어요. 잘, 조금 찢어졌어요. 저 고운 얼굴이 찢어지면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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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맞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맞았단 말이에요? 네. 할밍이크가. 네. 네. 자, 중반전 구해자. 원투받아치는 알바레스 알바레스 계속 앞선을 내네요 알바레스 알바레스 일단 할미크가 주소콘을 잡았어요 스트레치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의 진실이 나오는 거죠 몰려서는 이길 수 없다 도전자로서 좀 몰아붙여야 하는데 말이죠 원투받아치는 알바레스 스트레트 쪽 뻗는 알바레스 라이트 스트레트 네 좋았어요 연타치고 있는 할미크 라이트 바닥치는 알바레스 원투받아치는 할미크 알바레스 알바레스가 싸우기 싫어요 알바레스가 싸우기 싫어요 그래요 두 회전 끝났습니다 아이비크 플라이브 타이틀 매치 이 스트레트를 그냥 크게 얻어맞는 알바레스 알레스 알레스 알바레스 알레스 알바레스 상승 아래프라이트도 맞는 할밉, 갭특치고 있는 알바레스. 아빠디. 할밉. 보조 공격. 네. 아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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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치고 있는 할미크 나이트 스트레이트 계속해서 멀고 들어가나 할미크 중립 코나부근 아 맞았는데 지금 맞았어요 할미크가 맞았거든요 지금 몰아붙이네요 알바레스가 좀 박성을 띄웠으면 네 그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네 몇 번의 찬스가 있었는데 네 아 지금도 좋지 않습니까 네 랩트 초연 할미크 나이트 스트레이트 다리가 안 떨어져요 알바레스 다리가 안 떨어져요 다리가 힘을 내야 되거든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회전 힘이 없어도 힘을 내야 되는데 라이트 스트레이트도 치고 들어가는 할미크 라이트 치고 있는 할미크 레프트 사실 뭐 할미크라고 힘이 남겠습니까 그럼요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네 고음을 내서 10회전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곧 챔피언이 가려지겠습니다 도전자답게 잘 싸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 고비를 못 넘기고 두 선수가 다 프로에 대비해서 1패만을 안고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도전자예요 네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9차 방암까지 올 때는 대단한 거죠 여자의 몸으로 관중들에게 환호하고 있는 k 예시의 성인 흠 70 10 도전자답게 참피언의 영광이라는 게 그걸 극복해야 생기는 건데 말이죠. 고비를 못 넘겼어요. 네, 그 도전자로서의 고비를 못 넘긴 게 좀 아쉽군요. 네, 발표하죠. 98 대 98 대 92. 99 대 91. 99 대 94. 99 대 94. 99 대 94. 99 대 94. 전원일치.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고 19차 방어에 성공하는 할미쿠 선수입니다. 레기나 할미. 판정으로 강력한 도전자 알바레스를 물리치고 19차 방어정에 성공하는 할미쿠 선수입니다. 대단해요. 네, 대단합니다. WB. WIBF. 네. 그렇게 롱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합을 보면요. 할미쿠의 칭찬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 꾸준히 일변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격 일변도로. 그렇습니다. 네. 역시 19차, 18차까지 방어했던 19차 방어정을 맞이해서 싸우는 할미쿠의 칭찬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네.